선생님! 선생님! 아무도 안 계시는데... 영업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료는 다 있네요? 우리가 만들란 얘기야. 네? 닭 튀길 수 있어? 아, 저 조회사 자격증 있습니다. 쓸모가 있네? 서두르자. 오케이! 내걸 시켜줄 수 있어. 내가 먼저 구워줄 수 있어. 내가 제일 좋아할까? 너희들이랑 같이 구워줄게. 이제 마카롱이 두꺼우를 먹자. 내가 더 좋아할까? 너희들이랑 같이 구워줄까? 내가 더 좋아할까? 내가 더 좋아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